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어왔습니다. 아 날씨 좋네요. 날씨가 좋아. 오늘 촬영은 제가 드디어 국민소주 거기에서 촬영 제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좋아요.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. 그리고 촬영 장소도 서울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네 저는 촬영 장소 근처에 잘 도착했고 지금 콜타임이 원래 6시입니다. 6시인데 다음 촬영이 또 있거든요. 대사 때문에 좀 삐찍 출발해서 촬영 장소 근처에서 대본 보면서 대사 연습 좀 하겠습니다. 대사가 너무 많아요. 행복한 지옥이네요. 행복한 지옥이네요. 아무튼 저는 대사 외우고 시간되면 촬영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부담이 다 됐고 생각보다 서서는 배반으로 어디에서든 할 수 있냐 해놓아줍니다. 자식장 장소 카라 이번에 수해지 못하네요. 지금 저는 이제 슬슬 콜타임 시간이 다 와가지고요. 이제 촬영 장소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주 여유롭게 아주 여유롭습니다. 조심히 촬영할 수 있으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. 어? 좋은갑다. 어? 좋은갑다. 뭐 그렇게 하나 빨리? 그런 데서 찾아보면 흔히 맛있었구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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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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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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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